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쁜 말 글짓기 제가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면 하나의 문장으로 원상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단어 두 개는 이렇게 해요. 타이머, 타이머를 맞추고 밥을 짓다. 타이머를 맞추고 운동을 하다 할 때 그 타이머 그리고 등살. 아우 내가 네 등살에 못 견디겠어. 이렇게 할 때 그 등살 두 가지로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하시고 카톡 주시면 추첨을 해서 당첨자분께 커피 베이글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타이머, 등살. 이 타이머 등살에 내가...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타이머와 등살로 글짓기해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타이머와 등살을 이용해서 글짓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이머는요. 일정 시각을 정해놓으면 소리가 울리거나 진동이 울리는 등 정해진 행동을 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영어죠. 대신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시간 기록, 시간 기록기, 시간 조절, 시간 조절기, 그리고 시계 이렇게 순화가 됐거든요. 타이머 대신에 시간 기록, 시간 기록기, 시간 조절, 시간 조절기, 시계 등으로 다양하게 골라 쓰시면 되겠고요. 등살은 몹시 귀찮게 구는 짓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등살에 못 이기다, 등살에 시달리다 이렇게 쓰는데요. 등살, 발음은 등살인데 쓸 때는 등살일까요? 등살일까요? 등에 있는 살? 등살? 아니겠죠. 그래서 발음표현은 등살이에요. 만약에 등살로 쓰시면 제가 말한 대로 진짜로 등에 있는 살 있죠. 등에 살찌면 진짜 살찌는 거예요. 아시죠? 등살은 마지막에 찌는데 등살, 또 등근육을 뜻한다는 거 아시고 등살, 등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짓기들 재미나게 해주셨어요. 1865님. 안녕하세요 쭈디. 요즘에 중2 등교하거든요. 폰으로 타이머 맞춰놓고 깨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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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길래 등짝 스매싱 날려서 겨우 깨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6619님. 쟤는 맨날 깨워달라는 투정 등살에 못 견디겠어. 타이머 시계를 더 사와야지. 7836님. 사고 쳤어요. 라고 자수를 했더니 듣지도 않고 타이머 없는 잔소리 폭격이 날아온다. 오늘도 저 등살에 난다. 이거 너무 무섭네요. 타이머 없는 잔소리 폭격. 끝이 안 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6558님. 안녕하세요 쭈디. 글짓기 오랜만에 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침은 뭐해요?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해줄 거예요? 무슨 딸의 배꼽식은 이렇게 타이머가 쉬지도 않는지 시어머니도 안 하시는 딸내미 밥 타령 등살에 가출을 하던지 주부 사표 내고 싶다. 제 친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제 친구도 딸내미인데 저녁 먹으면서 항상 물어본대요. 엄마 내일 아침은 뭐야? 이렇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9386님. 아침에 늦을까봐 타이머로 모닝콜 맞춰놨는데 정작 모기등살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2740님. 간편음식 조리법에 적힌 요리법대로 타이머 맞춰 조리시간 지켜 요리하라. 너의 등살에 나 짜증나거든. 네가 직접 해먹어. 제발. 아 그쵸. 본인이 할 것도 아니면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네가 해! 라는 대답밖에는 돌아올 대답이 없죠. 5169님. 저는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 7시에 타이머를 맞춰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한 날은 일어나질 못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애완견이 저한테 와서 못살게 굴어요. 강아지 등살에 늦잠도 못 잡니다. 가나다 라디오 들으며 한글 공부 잘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보물처럼 소중한 프로그램이군요. 앞으로 프로그램 100년 동안 유지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중에 제가 몇 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1216님. 어머니의 여친을 데려오라는 등살은 날로 심해가는데 김피디는 요즘에 밥솥 타이머도 모두 있어 굶을 걱정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나옵니다. 8920님. 타이머 맞춰놓고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말 시키는데 그 사람 말등살에 운동도 못하겠네. 라고 하셨고. 9152님. 엄마가 나이 드니까 자꾸 냄비를 태우시네요. 집에 매번 탄내가 나서 아빠의 잔소리 등살에 타이머를 샤워하셨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이거 자꾸 이렇게 잔소리 등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자꾸 잊어버리나 봐. 이렇게 좀 예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168님. 저는 친구 등살을 못 이겨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생각한 것보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편분에게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친구 등살을 만났지만 좋으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남편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하도록 하죠.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9152님. 엄마가 나이 드니 자꾸 냄비를 태우네요. 집에 매번 탄내가 나서 아빠 잔소리 등살에 타이머를 사오셨네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하셨는데요. 우리 9152님. 당첨되셨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글짓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저희 글짓기는 계속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